방정식의 연립 1차 방정식. 길동이가 강의 상류에서 피 지점까지 투브 위에 누워 내려가는데 2시간 지점이 있어요. 상류가 있어요. 여기 피 지점이 있어요. 누워 내려가잖아요. 누워 내려가는데 2시간이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강물의 속력을 말하겠네요. 강물의 속력은 시간분에 그려놓고 상류에서 피 지점까지 거리를 보내니까 X를 합시다. 여기까지가 X킬로미터. 그럼 2분의 X가 되죠. 그런데 피 지점에서 상류까지 수행을 해서 거슬러 올라가는데 3시간이 걸린대.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슬러 올라갈 때에 주의할 점이 있죠. 이때 속력. 거슬러 올라갈 때에 속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강물에 내려오는 속력보다 빨리 되겠죠. V. 인간의 속력 빼기. V. 강물의 속력을 빼줘야 속력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것이 3시간이 걸린대. 이거는 넌하고 뭐가 됩니까? 이거는 시간분에 그려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읽어보면 다시 상류에서 피 지점까지 수행을 해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데 이랬죠. 내려가는데 이랬죠. 이때 속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때 속력은. V. 인간의 속력. 길동의 속력하고 V. 강물의 속력이 돼야지. 됐습니까? 1km 앞둔 곳까지. 그럼 1km니까 여기 1km 여기는 뭐 됩니까? x-1km가 되죠. 걸린 시간이 20분이래요. 20분은 시간 로봇이 주면 3분의 1시간이죠. 그럼 이때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속력은 거리는 x-1이죠. 시간은 3분의 1이고 3분의 1시간 동안에 x-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속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뭔가 좀 눈에 보기 시작하죠. 일단은 통일을 시키려면 이거 V. 강은 강물의 속력이 2분의 x니까 다 대입을 해주던가 아니면 V. 인이 따로 구하던가 연립을 다 하면 되죠. 이거 1개, 2개, 3개가 나오고 모르는 거 V. 강, V. 인, x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식 3개에 모르는 거 3개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래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은 먼저 V. 강, 2분의 x를 각각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V. 인, 더하기 2분의 x는 이거는 분분수를 하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X-1이 되고 자 이게 다 넣게 되면 V. 인, 마이너스 2분의 x는 3분의 x가 되죠.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V. 인은 자 이거 3x니까 넘어오면 2분의 6에서 2분의 5x가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서 V. 인은 2분의 x가 넘어가니까 6분의 5x가 되네요. 이 두 개가 또 동일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2분의 5x 마이너스 3은 6분의 5x 2분의 5x 마이너스 6분의 5x는 3이 되고 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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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마이너스 5x는 3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10x 되죠. 10x는 6, 3 18 x는 5분의 9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x 구하는 거잖아요. 5분의 9km 또는 1.8km가 됩니다.